지금 영상은 아까 29단까지 해서 코눌림이 끝나고 그리고 30단 마무리로 안뜨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 파트 1에서 30단까지 떴을 때 완성 상태가 여기 지금 안뜨기 30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자 30단은 안뜨기로 그대로 늘림 없이 레귤런 늘림 없이 안뜨기로 한 단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뜨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형 연결을 할 거예요 원형뜨기로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31단 뜰 차례입니다 겉뜨기 방향이죠 겉뜨기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할 차례이고 레귤런 늘림 있습니다 이제 겉뜨기 하면서 대신에 감아 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 코와 뒤 코가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부분에 V라인 코늘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뜨기 라인 들어가는 부분이 모두 다 안뜨기 없이 계속 겉뜨기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겉뜨기를 계속 하다 보니 우리가 겉뜨기 할 때만 레귤런을 늘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뜨기가 없어서 무조건 겉뜨기 할 때 한 번씩 걸러서 겉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즉 홀수단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늘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31번째 단 겉뜨기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감아 코는 하지 않고요 앞뒤가 코가 같기 때문에 이제 레귤런만 늘려줍니다 자 겉뜨기로 한 단을 떠주면서 레귤런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왔는데 이제 안뜨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형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제는 31단 떴고 32단째 들어가는 거예요 32단째 작업을 하실 건데 연결해서 갑니다 바로 이제 앞에 있던 앞 코랑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했던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커로 중간 사이에다 넣으시고 32번째 단을 그대로 연결해서 갑니다 스프라이트를 넣는 밀키코튼 산은 자르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교체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부클레용으로 32번째 단을 뜨시면 이게 지금 부클레용 단으로는 10번째 단이겠네요 그럼 다음 단부터는 또 밀키코튼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선은 32번째 단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는데 원래는 안뜨기였으나 이제부터 모두 다 겉뜨기라고 말씀드렸고 원형이 연결되었고 레글런 뜨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32번째 단 짝수단에서는 레글런 뜨지 않습니다 자 떠야 될지 안떠야 될지는 아래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구멍의 개수를 세어보시고 윗부분에 실 연결된 걸 보면 아 지금 늘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지금 늘리지 않는구나 를 구멍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멍 위에 보면 실 두 개가 연결된 게 보이시면 그 다음은 늘려 줄 차례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앞에서 늘리게 되면 그 사이가 여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늘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만 봐도 아 지금 늘릴 때구나 늘리지 않아야 될 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레글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습니다 지금 32번째 단에서는 그대로 그냥 한 단을 떠 주시면 되요 자 그리고 어 시작과 끝부분 아까 마커 표시 해 놓은 부분 요 사이에다가 단수링으로 중심 표시를 해 놓을 거에요 우리가 v라인을 뜨게 되면 이 부분이 기둥코를 만들어서 들어갈 자리입니다 딱 중심 코가 되겠죠 자 그래서 v넥 중심 표시를 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요거를 해주고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3번째 단 실 교체해서 뜰 건데요 요번에는 이제 스프라이트 무늬의 패턴뜨기가 들어갑니다 실을 교체해서 올라갑니다 자 밀키코튼 실로 연결을 해서 밑에 거 이제 끌어 올라와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패턴 들어가는 단수가 총 4단 입니다 지금 제가 뒤로 빼는 이유는 앞에 지금 몇 코를 뜨면서 보여 준 부분이 없어서 다시 제가 뒤로 돌렸습니다 자 이 북글레용 실을 앞으로 빼서 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밀키코튼 실 올라올 거거든요 밀키코튼 실을 그 사이에 놓고 뜰 거에요 지금처럼 사이에 한번 감아 주는 거에요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밀키코튼 하고 북글레용 하고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북글레용 실을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실을 교체하기 전에 영상에서 처럼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밀키코튼으로 바꿔주고 똑같이 떠줬어요 지금 33단째 레글런을 늘려야 되는 타임입니다 홀수단이니까 레글런을 늘리고 우선은 한 단 두 단까지 떠야 되잖아요 지금 패턴 표를 보시면 패턴이 총 4단 인데요 두 단은 그냥 메리아스뜨기 겉뜨기로 두 단을 뜨고 그리고 패턴 무늬 넣고 다시 마무리 뜨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면 먼저 지금 뜨신 상태 실을 바꿔서 뜨고 올라가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패턴이 4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두 단은 그대로 겉뜨기 2단 작업해 주시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스프라이트 두 개의 패턴 무늬 하나 또 스프라이트 두 개의 패턴 무늬 하나 들어가니까 자 그럼 두 단은 그대로 떠줍니다 두 단은 그대로 원래대로 늘린 부분은 레글런 늘림 해주고 아닌 부분은 그대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원형을 뜨다 보니까 원형으로 뜨다 보니까 단 차이가 나요 시작한 부분과 끝부분에서 그래서 그 단 차이 칼라를 어떻게 없애느냐 자 지금 제가 한 단을 뜨고 왔습니다 한 단을 떴고 두 번째 단 들어갈 거에요 근데 두 번째 단을 그냥 이어서 그대로 떠 주시면 색깔 단 차이가 나요 한 단 차이가 납니다 한 단 차이가 나서 그 단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아예 없앨 순 없지만 제일 표시가 안 나는 방법은 아래 코 지금 첫 번째 코의 아래 코 첫 번째 코의 아래 코는 북글레옹으로 떴어요 그리고 첫 번째 코 지금 있는 거는 밀키 코튼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의 아래 코 북글레옹으로 떴던 그 실에다가 그 코에다가 넣어서 같이 겉뜨기를 떠 주는 거에요 그러면 시작 코와 끝 코의 단수 그 한 단 차이가 조금 덜 티나게 티가 좀 덜 나요 그래서 단 차이를 살짝 없애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은 그대로 늘림 없이 떠 주잖아요 그대로 떠서 오면 돼요 두 번째 단은 그대로 떠서 오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코와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의 단 차이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마커를 뺐어요 왜 뺐냐면 단 차이를 없애다 보니까 시작 코의 단을 한 단을 없앴잖아요 밑에 코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단수를 맞히기 위해서 한 코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고 코까지 떠서 시작 코가 한 코가 앞으로 가는 거에요 고 코까지 마지막 코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커를 와서 마지막 코 뜨고 시작 코를 옮겼어요 그리고 마커도 옮겼습니다 지금 시작이 한 코 앞으로 당겨졌어요 자 그리고 무늬 뜨기 들어갑니다 두 코 같이 뜨고 공백 코 주기 두 코를 같이 뜨고 공백 코를 주는 방법은 두 코를 뜨고 그리고 실을 앞으로 앞으로 주고 다시 두 코를 뜨고 그럼 실이 앞으로 왔을 때 공백이 생겨서 그 코가 구멍이 되게 됩니다 자 두 코를 같이 뜨고 실을 안쪽으로 넣고 다시 두 코 뜨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끝에 부분에 보면 레글런 앞부분 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뜨시면은요 뒤에 두 코가 남아요 그 두 코를 똑같이 떠주고 떠주고 그럼 레글런 늘림이 나오죠 이제 레글런 늘림 할 차례에요 그럼 공백은 줘야 되잖아요 두 코를 합쳤으니까 그래서 실을 안쪽으로 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글런 M1R을 해줍니다 아까 시작 코 제가 단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 코 했던 부분에 한 코가 오른쪽으로 안 넘어갔으면 지금 이 부분에 실이 만약에 두 코가 안 남았다 그러면 안 넘기신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마커 넘기고 레글런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백 주기를 먼저 해줍니다 실을 안으로 주고 두 코뜨기 왜냐하면 좌우를 똑같이 줘야 되니까 레글런 전에 공백을 줬으니까 얘는 레글런 후에 공백을 줘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좌우가 똑같이 공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주고 두 코뜨기 자 안으로 넣고 공백 두 개 뜨면서 공백 만들기 실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끝에 부분을 가시면 같은 방법으로 또 두 코가 남는 게 맞아요 두 코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두 코뜨기 그리고 다시 실을 안으로 넣고 레글런 M1R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글런 떠주고 넘기고 여기서 레글런 M1L을 먼저 해주고 공백을 주셔야 돼요 좌우가 반대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지금 M1L 줬고 이제 공백 주기 실을 안으로 그리고 다시 두 코뜨기 자 레글런 앞뒤의 방법은 지금 모두 다 같은 방법이 될 거예요 반복될 겁니다 레글런 앞에서 꼭 두 코가 남을 거예요 우리가 두 코씩 두 코씩 줄이다 보면 실을 항상 안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두 코뜨기를 해주셔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코가 남았죠 두 코를 같이 떠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백 코까지 줘야 코 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두 코를 같이 떴고 우리 시작할 때도 두 코를 먼저 같이 뜨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 코 하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즉 실을 안으로 하나를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실을 안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겉뜨기로 한 줄을 떠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는 실을 안으로 안 넣었네요 실을 안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 코 수가 맞습니다 실 안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아쓰기 한 단을 떠 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 단을 떠 줍니다 아까 지금은 이제 실이 올라와 있죠 아까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공백 코 사이에 공백이 있으셔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이 바뀔 차례예요 이제 시작 코에서 이제 아까 한 단 네 단까지 해서 패턴이 끝나면 다시 이제 북굴레용 실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북굴레용 실을 올리겠습니다 썼던 지금 썼던 밀키코트는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북굴레용을 올려 주세요 여기서 올리실 때 너무 당겨서 주지 마시고 좀 살짝 땡기지 않을 정도 여유분만 가지고 올려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아쓰기를 그대로 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을 그대로 떠 줄게요 자 지금 단 뜨는 순서에서는 지금 레글런 늘림을 안 하는 단이죠 지금 레글런 늘림이 안 되는 단입니다 앞에서 지금 레글런 늘림을 했기 때문에 레글런 늘림 하지 않고 그대로 한 단을 떠 주세요 자 그래서 전체 코 수가 한번 세어 볼 건데요 지금 이 단에서는 그 패턴뜨기 들어간 단에서는요 각각 한 코씩 늘어나 있을 거예요 원래 두 코씩 늘어나야 되는데 한 코가 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까 순서대로 두 코 줄이고 한 코 넣고 두 코 줄이고 한 코 넣기가 순서였는데 전체적으로 네 군데 레글런에서 좌우를 맞추다 보니까 공백 주기가 하나씩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두 한 코씩 늘어나서 홀수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지금 한 단을 실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도 단 차이가 나겠죠 그럼 색실이 그래서 아래쪽 지금 시작 코에 아래 코 즉 밀키 코튼 했던 코가 되겠네요 밀키 코튼으로 넣었던 마지막 코를 넣어서 두 코를 아래 거를 끌어 올려서 한 코를 떠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원래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게 실을 바꿨을 때 첫 번째 단 작업하는 방법 첫 번째 단 뜨고 실을 바꿨을 때 실을 바꿔서 첫 번째 단은 그냥 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연결할 때 지금처럼 아래 코를 끌어 올려서 첫 코만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지 단차가 안 나요 색깔의 단차가 그럼 마찬가지로 북굴레옹을 다 뜨고 나서 또 밀키 코튼 바꿔 줄 때 밀키 코튼에서 또 다시 북굴레옹 바꿔 줄 때 이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L 사이즈 작업도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L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이제 아까 전엔 우리가 두 단을 더 뜨면서 원형을 만들어 놓고 무늬 패턴이 들어갔다면 지금 라지는 무늬 패턴을 넣으면서 원형뜨기가 될 겁니다 자 무늬 뜨기 들어 색깔을 바꾸면서 색깔 교체하면서 지금 35번째 단 뜨는 방법이 지금 패턴뜨기를 바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색깔의 톤이 확실히 다르니까 아까 색실 바꾸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밀키 코튼으로 색깔을 바꿔서 한 단을 떠 주겠습니다 한 단을 그대로 떠 주시고 마찬가지로 홀수단이라 네글런 늘림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코는 안 했어요 이제 늘림 없으니까 자 두 단을 그대로 뜨게 되어 있죠 첫 단은 실을 바꿔서 한 단을 떠 주고 지금 두 번째 단 뜰 차례에요 즉 실을 교체하고 두 번째 단 실 교체할 때는 그대로 그냥 실만 바꿔서 떴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 뜨실 때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 차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아까 아래 있는 코를 끌어 올려서 첫 코를 떠 줘야 된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했던 부분 자 시작했던 부분 자 시작했던 부분 첫 번째 코랑 끝 코를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시작 마커로 먼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시작 마커 표시 해 놓고 자 두 번째 단 색깔 바꿔서 두 번째 단 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밀키 코튼 아래쪽에 북굴레옹 뜬 코를 끌어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아래쪽 코예요 예 아래쪽 코 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뜨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 아래쪽 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코를 끌어 올리면 지금 북굴레옹 실을 끌어 올린 겁니다 아래쪽 코에다가 아랫단 아랫단에다 꽂아서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떠 주세요 한 코를 겉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의 단 차이가 없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왔던 코가 여기에서 지금 한 코를 없앴잖아요 아래쪽 코를 끌어 올려서 한 단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한 코 한 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 차이가 안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대로 떠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까지 옆으로 넘겨야지 제가 시작 코 한 코 넘긴다고 그랬죠 세 번째 지금 온 거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하고 지금 세 번째 단 무늬뜨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를 마저 떠서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그 방법은 앞에 방법과 같습니다 두 코를 같이 뜨고 그리고 공백 주는 거 두 코를 같이 떠 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코를 같이 뜨고 그리고 실을 안으로 공백 주는 방법이라 그랬죠 다시 두 코를 같이 떠 주고 실을 안으로 패턴을 떠 주세요 그 라지 사이즈는 레글런 앞뒤로 아까 우리 SM 사이즈에서는 두 코씩이 남았었잖아요 지금은 한 코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그냥 한 코만 떠 주시는데 공백 넣기를 한 상태에서 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코 떠 주고 그리고 M1R 늘림을 해 줍니다 자 코 넘기고 다시 레글런 떠 주고 M1L 만들어주고 M1L 만들어주고 그리고 첫 코 아까 한 코 남았었잖아요 한 코 떠 주고 그리고 다시 공백 넣고 아까 다시 앞에 잠깐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 코가 남아요 마커 앞으로 한 코 자 볼게요 마커 앞으로 한 코가 남습니다 그러면 공백 넣기를 안으로 넣고 그 한 코를 떠 주고 그리고 M1R을 해 주는 거예요 M1R 코늘림 그리고 마커 넘기고 레글런 떠 주고 마커 넘기고 다시 M1L 떠 주고 그리고 다시 안으로 넣어서 두 코를 모아 떠 주고 좌우에 레글런 앞뒤 늘림은 지금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L 사이즈는 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SM 사이즈에서 하시는 방법과 이 부분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안으로 공백을 넣어 주셔야 돼요 공백을 넣어 주는 것 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 네 번째 단 이겠네요 패턴의 마지막 네 번째 단을 떠 줍니다 자 겉뜨기로 한 줄을 늘림 없이 떠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 떠 줍니다 레글런 늘림 없이 그대로 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아까 SM처럼요 SM 사이즈처럼 한 코가 더 늘어나요 원래 두 코씩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한 코가 더 돼서 홀수 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짝수로 오다가 이제 홀수가 됐을 거예요 한 코가 플러스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제 무늬 패턴 마무리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글 내용 바꿔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실 교체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 실 교체하고 두 번째 단에서 단 차이 없애는 작업해 주는 거 또 실이 교체되면 첫 번째 단은 그대로 떠 주고 두 번째 단에서 끌어 올려서 단 차이 만들어 주시는 거 단 차이 안 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 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분에다가 기둥코가 될 부분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단 차이 없애면서 단이 한 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코 오른쪽으로 한 코 넘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솜이 분리 전까지 뜨겠습니다 그럼 곧